미야코 호텔 근처의 메이지대학시로칸의 캠퍼스로 갑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메이지의 대학 정문 정식 명칭은 메이지가 꾸인 대학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시설이 낡았다. 그래도 나름 아기자기하고 무밀조밀하게 꾸민 모습 증진 자판기 공중전화가 있다. 대학 도서관 증명서 자동 발행기 대학 건물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메이지가 꾸인 대학은 1949년에 세워진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사립종합대학입니다. 문학부 문학부, 사회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국제학부, 심리학부가 있습니다. 대학원도 운영하는데 7개의 연구과가 있습니다. 부지가 좁은 듯 하면서도 갖출건 다 갖춘 느낌입니다. 이광수, 문일평, 김동인, 주요한, 윤인구 등의 인물이 이곳에서 유학했다고 합니다. 설립자 설립자인 제임스 커티스 앱번 메이지 대학의 초대 총장 의학박사, 법학박사 축구장도 갖고 있습니다.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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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한 대자부가 없어서 깔끔하군요.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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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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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장로교 목사로 바쿠인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서관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채풀 시간은 오후 1시부터 1시 20분 공중전화 그러고 보니 대학 부지가 꽤 넓어 보입니다. 대학 관계자 외의 무단 출입 금지 만약 그럴 경우 경찰을 부른답니다. 극도로 창보란 아이디 대학을 빠져나와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중간중간에 있는 집들 정원을 갖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 보입니다. 다육이 잘 자랐습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가 없어서 깔끔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없어서 깨끗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지나가라는 의미 조거리에 주차된 차가 없어서 깨끗하게 생각했죠. ontichen 유치 절감하는 문화 일본 도로는 마무리를 잘해서 깔끔한 느낌을 준다 맨션 하포엔 가든은 일본식 정원이 유명한 곳이다 이날은 웨딩 촬영 때문에 입장할 수 없었다 이곳 시설을 이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같군요 다음에 한번 공기가 맑고 햇빛이 좋아서 식물이 잘 자란다 다시 호텔 도착 다시 호텔 도착 다시 호텔 도착 다시 호텔 도착